데이터 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표는 하나의 표처럼 작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요. 행과 열의 값의 변화에 따른 값을 간단하게 표 형태로 작성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데이터표를 작성하실 때는 행과 열이 교차하는 C9셀의 수식이 작성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예제에서는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해서 감가상각액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감가상각액은 D6셀의 구입가격과 잔존가치와 수명연수를 이용해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식을 연결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계산식을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직접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간단하게 연결하는 방법은 등호 넣으시고요. 저는 D6셀에 있는 수식을 연결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D6셀을 선택하고 엔터 누르시면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D6셀에 있는 수식을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면 D6셀에 있는 수식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복사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 눌러서 복사하시면 되고 주의하실 거는요. 복사하고 나서요. ESC를 한번 눌러서 범위 지정한 걸 해제를 하신 다음에 C9셀에 오셔서 붙여넣기 하시거나 또는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V 또는 여기에 붙여넣기라는 도구를 눌러서 수식을 복사하셨던 내용을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연결하는 방법도 가능하시고요. 또는 아는 수식을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아니면 수식을 범위 지정해서 컨트롤 C 그 다음 ESC 꼭 눌러주시고 오셔서 컨트롤 V 또는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행과 열의 값이 연수가 5년부터 10년 그 다음에 잔존 가치가 3천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값의 변화에 따른 감가 상가객을 하나의 표 형태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범위를 C9셀부터 I5셀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표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 현재 5년, 6년, 7년 행에 입력된 데이터는 D5셀에 적용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라고 D5셀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열에 있는 3천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값의 변화는 우리는 잔존 가치는 D4에다가 대입해서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D4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연수와 그 다음에 잔존 가치가 위쪽에 표에 있는 각각의 셀에 대입이 돼서 하나의 표 형태로 계산이 되어 가지고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 한번 하시고 여러분의 교재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 시트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데이터 표입니다. 투자금과 투자 기간, 수익률을 가지고 수익금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수익금을 가지고 수익률의 값의 변화와 투자 기간에 대한 값의 변화에 따른 수익금을 하나의 표 형태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행과 열이 교차하는 셀에 수식이 작성돼야 하는데 는 하시고 수익금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나는 수식을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C5셀에 있는 수식을 이렇게 퍼미지형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 꼭 E스실을 눌러서 해제하신 다음 C10셀에 오셔서 컨트롤 V 또는 홈에 가셔서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수식을 복사 붙여넣기를 하십니다. 다음은 이제 수식까지 복사가 되었다면 행과 열이 교차하는 수식부터 전체 범위 C10부터 H20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 메뉴가 있습니다. 1%부터 10%의 값은 투자 기간입니다. 그래서 C3셀에 대입하겠습니다. 아, 수익률이죠. 수익기간이 아니라 수익률이죠. 그래서 C4셀에 대입하겠습니다. 라고 넣으시고요. 열에 입력된 1부터 10까지는 투자 기간입니다. 투자 기간은 C3셀에 대입하겠습니다. 라고 행과 열의 각각 셀을 연결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네, 수익률과 투자 기간에 따른 값의 변화를 하나의 표 형태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시고 결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세 번째 표 예제입니다. 어? 앞에 예제와 조금 다르네요. 앞에서는 행과 열의 다른 값의 변화를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값을 구했다면 여기서는 열의 값의 변화를 가지고 상한 금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대출금과 연이율과 그 다음에 기간과 값을 이용해서 상한 금액이 계산되어 있는데요. 이럴 때 어디다가 수식을 작성하셔야 되냐면요. 우리 실제 값을 표시할 위치인 우리 상한 금액을 표시할 위치에 위쪽에다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는 하신 다음에 상한 금액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C6셀을 연결하셔도 되고요. 또는 C6셀에 있는 수식을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ESC 눌러서 G5셀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하신 다음 수식을 복사 붙여 넣기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F5부터 G12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를 클릭합니다. 실제 값은 이자율 4%부터 7%는 열에 대한 데이터의 값에 변화고요. 이 값은 이자율이기 때문에 연이율이 있는 C4셀의 주소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C4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값에 대입을 해서 계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특별히 어떤 서식을 적용하라고 언급이 없다면 계산하고 표시된 결과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